1990년대 국민 여동생이자 바로 이재용 아나운서 말하죠. 쪽말이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는 곽진영 씨인데요. 최근에 곽진영 씨가 스토킹과는 피해를 입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12월 초였죠. 배우 곽진영 씨를 무려 4년 동안이나 스토킹을 한 남성이 구속이 됐습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4년 전부터 곽진영 씨를 스토킹한 이 남성을 주거침입,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어떤 표현에 의하면 피가 마를 정도로 괴롭혔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일단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가만히 있어도 너무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검찰에 따르면 스토커는 4년 동안이나 특산품 매장으로 손님인 척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하기도 하는 등 아주 곽진영 씨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2년 동안 곽진영 씨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270회, 그리고 계좌유체 메시지를 1140회를 보내면서 무려 1419회의 아주 악의적인 메시지를 보내면서 협박을 일삼아 온 거예요. 사람이 진짜 피가 마른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또 지난해 8월에는 곽진영 씨 집에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소란을 피우고 여기서도 끝이 아니에요. 10월에는 포털사이트에 곽진영 씨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의 댓글을 적으면서 곽진영 씨를 굉장히 괴롭혀왔다고 합니다.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 내 집에 스토커가 침입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굉장히 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을 것 같은데 경찰에 혹시 신고는 안 했나요? 당연히 했고요. 사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대응했길래 그렇게 계속 그런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곽진영 씨도 자신의 번호에서 이 남성의 번호를 차단하기도 하고 사업장이라든가 자택에 무담침입할 때마다 경찰에 신고도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좀 아까 최 기자가 얘기하실 때 계좌이체 얘기가 나왔죠. 그게 뭐냐면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김치 사업을 하니까 이끈 계좌번호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보낼 때 보내는 사람 이름을 쓸 수도 있지만 이 문구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 문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폭언 욕설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말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거죠. 아니 이런 기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끝에 곽진영 씨가 심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 맞아요. 정말 아니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나갔을 때 스토커가 그러니까 대인 기피증 오죠. 바깥에 못 나가고 내가 정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으니까 우울증 오죠. 이게 우울증이 오면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줄 모르고 하는 거고 이게 병이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런 안타까운 시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곽진영 씩을 끊임없이 괴롭히니 남성이 누구였어요? 그게 궁금한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밝혀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곽진영 씨를 스톡해 온 이 남성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곽진영 씨의 오랜 지인이고 또 4년간 경제적인 도움을 줘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괴롭혔단 말이에요. 네, 이 남성의 주장을 전해드리면 2020년 9월까지 내가 영상통화도 스스럼 없이 나눌 만큼 친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돈 문제가 얽히고 이게 주장입니다. 그리고 연락을 받지 않으니까 좀 감정 싸움이 있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게 막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내가 좀 화가 나서 그랬던 거다. 다만 잘못한 거는 이 어떤 공개적인 댓글에 그런 명예훼손에 어떤 소지가 있는 그런 글을 남긴 거. 이 부분은 잘못했지만 내가 너무 연락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항의성 글을 올렸었던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오랜 시간 스토킹에 시달려온 곽진영 씨. 네,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이 남성이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구속 자체로 남성의 어떤 주장, 이거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된 건데 곽진영 씨의 지인이 지금 상황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남성이 구속된 이후에 가족과 함께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법도 도입이 됐으니까 이참에 그 남성이 했던 잘못만큼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